일단 사연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황당한 버그가 미국 거상에 터졌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슈 되지도 않고 고객센터 불통이라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은 이번에 수령보즈 이벤트 패치하면서 조선여자인지 조선 둘 다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캐릭터 빼고 그러니까 조선 캐릭터 빼고 다른 국가 캐릭은 유기전 NPC 클릭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몇 주째인데 문의 넣어도 답도 없고 유저들은 이벤트 패치 끝나면 다시 되겠지 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게임하면서 캐릭 접속 종료되는 건 이제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갑니다 화딱지 나는데 한국 섭은 막아나서 북미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황당한 버그 때문에 강제 휴거 중입니다 사람이 꽤 있는 모습 야 폭널 시세 뭐야 브라우마 5억 8천 이게 캐시템이 정말 놀라운 구조예요 북미거상은요 캐시템을 사잖아 거래불가로 사죠 거래불가로 사지고 하루에 하나씩 단 하나씩 교환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봉돌 100개 교환 가능으로 바꾸려면 100일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유클라를 기본으로 키우고 유클라에 캐시즈를 내서 하나씩 거래 가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거래불가도 쓸 수 있는데 또 흉수 하위 재료에 의해서 전직할 때는 거래불가는 봉도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정말 레전드입니다 자 어 뭐야 오? 저기요? 아저씨 아저씨 아이템은 뿌려져 있잖아 근데 뭐야 왜 유기전에 나 혼자 있어? 이상한데? 대만인데 어떻게 나 혼자야 야 유기전에 누가 들어와봐 뭐야 야 이거 어떻게 게임에 이래서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요 아 되네 봐봐 MBC 이렇게 활성화 돼있네 브로커 아 이게 브로커야 얘가 어 여기는 진짜 멀쩡이 돼요 와 글씨 삐져나오는 꼬라지 봐라 진짜 글씨 삐었잖아 꼬라지 봐 이게 운영 수준? 매몰 몇 개나 있나 볼까? 참고로 태왕 서버가 80에서 90페이지 정도거든 120페이지면은 100호 어헝 세종 서버보다 이 정도는 비슷한 거 아닌가? 근데 너무 이거 심각한 벅은데 20일 동안 안 해주는 건 좀 너머한 거 아닌가 싶네요 사람이 엄청 적으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준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리젠트 액션 위닝 인포 인천이 인천 공장이 33억 너무 싼 거 아니야? 아니 왜 이렇게 싸요? 이건 뭐야? 이 정도? 의정부? 의정부? 의정부 농장이 더 비싸 의정부 여기 인천 30억에 팔린 것도 있는데 의정부가 33억이야 뭐야 이상한데? 청주 무기장이 17억이야 아 맞다 아 씨 막 클릭 안 되지 오 수령 있어 사람 광복으로 소화잉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만 근데 사람 꽤 많은데? 아니 잠깐만 사람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? 음 미랑 사람 없는데? 헬로 코리아 헬로 헬로 캐시 불못이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민해 오 철게리 사람 많아 야 뭐야 얘 뭐야 돼 그럼 나도 대꾸 해줘야지 나는 홍콩 독립을 지지합니다 중국어 돌아볼까다 아하하하하하하 동화 이새끼 유치 야 유쾌한 거 봐라 동의한 동의한다는데요? 야 얘 중국인 아니야 아하하